그래서 다음 사람 혹시 계세요? 네 나오십쇼! 합시다. 안녕하세요. 나보다 얼굴이 너무 날씨갑니다. 안녕하세요. 생산팀에서 일하는 엄재숙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생각 때문에요? 글쎄요. 다니다 보니까 여름 휴가가 항상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길게 주면 어떻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들이대시네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여름 휴가를 늘려달라. 다른 얘기는 없고요. 없고 그냥 그거만 늘려달라. 원래는 작년에는 얼마나 가셨어요? 작년에는 4박 5일 정도. 이번에는 얼마? 이번에는 7일 정도? 이틀만 늘려달라. 만약에 이따가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대표님이 휴가 기간을 늘려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요. 아, 이거 시원시원하시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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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